이렇다. 수식어로 붙여준다구요. 앞으로 이제 김선아씨를 붙어다닐 수 있어요. 이 수식어가. 김선아씨는 네. 안순진 회원. 아 김선아 이퀄 안순진이다. 즉 이 드라마가 100% 올인했다. 뭐 이 정도의 느낌인 건가요? 네. 그냥 하시고. 네. 네. 아니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또 우리 김선아씨도 감우성씨한테. 사실 그 많은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남자 배우들과 이제 호흡을 맞춰봤잖아요. 네. 근데 감우성씨는 어떤 배우다? 저 지금 안순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. 네. 100% 안순진이다. 100% 안순진이다. 감우성씨는 어떤 수식어가 어울릴까요? 감우성씨는 참 무한하다. 저기 누구 친한 거 맞죠? 송무안씨 역사를 맡았는데 저 무한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눈빛이나 이 손끝에 뭐라고 해야 되지? 이 만년필을 쓰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. 네. 정말 무한할 정도로 그게 너무 가슴에 막 설레게 한달까? 아. 그래서 정말 무한한 배우다. 모든 걸 이렇게 막 설레게 만들어서. 아. 아까 그 눈빛에 더해서 만년필을 잡는 손길까지.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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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